3개 볼건데 두집이 괜찮네요 3,065원? 관리비는 17,000원 그럼 이게 뭐 수도 같은거 포함되어 있는거 없고 청소비 이런게 있는거죠? 네 청소비 종류화되어 있는거에요 좋다 이야 여기가 작은방 작은방 하나있고 세탁실 겸 여기 조금만 창고가 있네요 3차는 6시고 신대방역 도보 10분이면 됩니다 3차는 6시 뭐래요? 3차는 6시 주차도 가능해서요 여기도 방도 크고 아 아까집도 되게 나는 좋다고 생각했는데 여기도 이게 이쁜는데 하관실 살아놓자 예 예 하관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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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관실